Bird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강은아의 우아한 수다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you 강은아의 우아한 수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와 월요일이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해가 또 밝았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오늘 일주일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는 설렘과 행복 가득 하실 텐데요 맞나요? 다들 월요일날 아침 출근길을 보면 각자 다들 표정이 있어요 피곤에 지친 표정 너무 힘들다는 표정 월요일인데 쉬고 월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들이고 또 아니면 주말에 일이 있으셔서 회사에 잠깐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각가지 유형 또 출근을 새벽에 있다가 퇴근을 하시는 길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길일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월요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표정은 한 주를 끝난 다 끝나고 지친 표정 마냥 시작하는 월요일의 표정이 다들 그러신데 오늘 그래서 저도 지하철 안에서 많은 출근길에 올라가신 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다들 마음이 똑같겠구나 오늘 또 이번 주 이번 하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텨내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 이 하루도 우리한테 주어진 하루인 만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또 어떤 한 주가 시작될지 설레는 그런 마음들로 이번 월요일에 한 주를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네 이어서 함께 들을 곡은요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조규찬의 무지개 조규찬 무지개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라고 다들 기쁘시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진심이시죠? 네 월요일이 또 다른 분께는 주말 동안 일을 하시는 분께는 또 휴식에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각자 자신만의 그런 스케줄에 따라 어떤 느낌일지는 다 다를 것 같다 생각은 들지만요 월요일의 그 시작이 한 주의 그런 시작을 하는 스타트의 출발점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한 주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서 월요일날의 그 컨디션이 그 한 주를 좌우한다고 해요 그래서 월요일날 왠지 일진이 안 좋고 뭔가 우울하고 그러면 한 주가 쭉 우울할 수가 있고요 월요일날 상쾌하고 기쁘고 그러면 한 주가 그래도 기쁘게 상쾌하게 이어가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월요일날 하는 문화달압방 월요일날 아침을 여는 문화달압방에서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상쾌하고 밝고 명랑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문화달압방에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받으셨죠 기운들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란 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한 번쯤은 다들 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아니면 오늘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게 뭐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지만 의욕 없이 그냥 이어갈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조금은 생각을 달리해서 아 오늘 하루도 감사하구나 오늘 하루도 열심히 기쁘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한다면 조금은 또 그 출발하는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게 또 생각만큼 많이 되진 않아요 정말 세상이란 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현실이 참 아프다 우리가 항상 영화 속이나 동화 속이나 책 속에서 보는 현실은 참 그게 현실을 살아봐봐 이 말이 되나 그냥 책일 뿐이야 영화일 뿐이야 동화일 뿐이야 우리가 바라는 동화 속의 현실은 없다고 생각하고 동화이기 때문에 그 현실이 아름답게 미화되는 것이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미화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의 현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상적으로 재미로만 그걸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왜 꼭 현실이 아파야만 하는 걸까 정말 현실은 동화 속인 현실은 정말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바로 나오는 대답들은 현실이 동화 속일 일이 있냐 살기조차도 힘든데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동화 속 현실을 바라냐 이런 얘기들도 100%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현실은 꼭 아파야만 할까 동화 속의 현실은 정말 동화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주제로 문화사갑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이어서 한 곡 듣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유앤미 블루의 지울 수 없는 너 유앤미 블루의 지울 수 없는 너 듣고 왔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저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한창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강민선 아나운서의 매력은 멍때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민선이 아닌 강멍선으로 개명을 짓는 게 어떻겠냐 네 지금 여러분들은 강멍선의 우아한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아우 제가 얼마 전에 한 학교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송지효 닮은 것 같아 그 여배우 송지효 있죠 그래서 어 정말요 아 저도 닮았다는 게 얼굴이 닮았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아 선배 뭐 아 송지효 예쁘죠 고마워요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얼굴 말고 멍때리는 게 닮았어 멍민선 멍지효 그래서 좋다가 말았다는 아 이 선배를 제가 학교 선배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음 그래요 이러면서 말았는데 네 제가 그렇게 멍을 잘 때리나요 강멍선 아 이름 한번 개명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이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멍선이 오늘 월요일부터 함께 멍한 강하나의 그런 우아한 수다를 함께 듣고 계시는데 진짜 사는 거 참 힘드네요 그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저의 새로운 이름도 짓게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화 속 현실은 과연 우리가 겪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우리의 현실은 힘들기만 한 것일까 아프기만 한 것일까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솔직히 가혹할 정도로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우리는 많은 현대인들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적이나 정말 그냥 병을 갖고 계시는 것도 말고 심적,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모든 것들이 다 힘들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진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현실은 아프기만 한 것 같고 힘들기만 한 것 같은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그런 경쟁 속에서 친구들과 부딪혀야 하는 학생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 위한 20대들 그리고 결혼 때문에 힘들어하는 30대들, 또 자녀 교육 때문에 40대도 힘들고요 또 정년 퇴직 걱정 때문에 50대도 힘들고 지금은 또 노후 걱정들이 줄기차게 이어지죠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든 세대가 안 힘든 현실이 아닌 정말 우울하고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인가 우리는 왜 내가 한 관문을 넘어서는 그런 기분이 있죠 이거 끝나고 이제 나의 새로운 시작이야 이런 게 아니라 아, 하나 지났다 또 남았겠네 이런 힘듦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몇 년간 공부를 한 것은 거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죠 대학을 간다고 하면 그때는 다 끝나는 줄 알고 행복한 세상이 오는 줄 알았지만 대학을 가는 것이 정말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인 것이고 대학을 졸업해서 또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것들이 아니라 또 더 힘든, 더 험난한 그런 관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데 잠시나마 누군가로부터 위안을 받고 싶고 뭔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힐링을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예전에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유엔처럼 번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힐링이라는 자체가 과연 그때 당시만 잠깐의 위안 정도로만 넘어가는 것일 뿐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치유와 힐링의 모습이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힘든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단물 같은 것들이 있죠 나의 목을 시원하게 축일 수는 없겠지만 잠깐이라도 그냥 갈증만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단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내 목은 말라오기 마련일 텐데요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에서 힘든 것을 그냥 견뎌내고 버텨내야만 하는 건지 또 이 견림과 벼침이 힘들면서 자신의 삶을, 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기시는 거고 왜 우리는 이렇게 현실을 아프게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들을 곡 네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거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가사처럼 산다는 거 다 누구나 똑같고 다 누구나 힘들고 아픈 건 맞지만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아닌데 습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왜 힘들까 이게 단순히 그냥 치유하고 힐링하고 위안해주는 그런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인가 예전에 한창 그런 힐링이란 단어가 유행이었을 때 김남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많이들 출간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때 우리는 그런 구절을 보면서 끄덕끄덕 거리기도 하고 맞아 맞아 이런 동의를 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자체가 청춘이나 아니면 우리가 힘든 개인의 몫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하나하나의 단물 같은 요소만 하는 것 뿐이지 전체적인 폭포수 같은 역할을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계속 이런 힐링이나 치유 그때그때 순간의 치유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이든 그때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면 그것이 병이 낫는 지름길인 것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아픈 현실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사회적인 구조가 어떤 구조이 있길래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아프기만 한 것인지 우리는 왜 이렇게 아픈 현실에서 굴레를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오늘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은 한 정말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서 나온 살짝 지나간 대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주인공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왜 우리는 꼭 아픈 게 현실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17년 차 그리고 17년 동안이나 그런 직장 10년 가까이 되는 직장 생활에서 그 어렸을 때 순수했던 여자의 모습 주인공의 모습이 바뀐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 현실을 급급하게 살아가다 보고 또 배신당하고 회사에서 안 좋은 소리 듣고 뭔가 일에 치여 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자기의 그런 감정은 더 이상 없고 공과 4를 구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내 감정이 공에 눌려서 그냥 억압받게 되는 그런 순간들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만 여겨지는 모습들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참아야 되고 무조건 아파도 아픈 티를 내지 않아야 되고 왜냐하면 아픈 티를 내는 순간 나의 천적은 내가 아픈 줄 알고 바로 나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동물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아파도 아픈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해요 자신이 아픈 티를 내는 순간 자신이 천적이 자기를 노리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픈 티를 절대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도 동물의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정말 동화 속에서 일어날 만한 행복한 일들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인가 동화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마탐 원장님 아니면 아름다운 사랑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랑들 그리고 뭔가 서로 나누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이웃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현실은 서로 방문을 꽉꽉 잠근 채 누가 옆집에 사는지도 모르고 또 독거 노인께서 돌아가셔도 며칠 후에나 그것을 알고 신고를 대고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이 우리한테 당연시 되어가 보이는 것들이 아닐까 그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시점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월요일날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당연히 아픈 세상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힐링받고 그런 순간들도 물론 필요하죠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조그마한 그런 힐링의 단어를 얘기해주고 치유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것도 많지만 그리고 그런 구절이나 뭔가 매개체가 필요한 것들도 많지만 나의 근본적인 이 아픔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아픔은 계속 영원히 내가 살아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네 이 노래 로드 스튜어트의 Have I Told You Rightly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현실 현실이 아파야 하는 이 우리의 모습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뭐 굳이 아프지 않아도 청춘과 우리의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도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금 자본주의의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자본주의라는 나무 위에 올라서 나무의 열매를 야금야금 먹어하고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작 열매만 보면서 뿌리를 보지 않는다면 열매가 썩고 있는데 뿌리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그 열매가 왜 썩을까 열매에 물도 주고 열매를 다시 한번 햇볕에 쬐 보기도 하고 열매 안에 있는 벌레들을 빼보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다 이 뿌리에 있는 건데요 그 뿌리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그 열매에만 계속 힐링을 하고 치유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다시 탱탱한 열매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청춘이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아프지 않는 정말 동화 속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일은 과연 근본적인 뿌리에서 우리가 힘써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동화 속 현실이란 게 그 멀리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동화 속의 현실이 가족과 행복하고 서로 안일을 누리면서 내가 걱정 없이 노 걱정 없고 자녀 걱정 없고 뭔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산다는 자체가 다 누구나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기준에 따라 그것이 다를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열심히 힘들게 노력해서 노후 나중에 내가 기쁘면 난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매일 매일이 힘든 거잖아요 이 매일매일 힘든 거에서 우리가 조금은 이 나중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과연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화 속 같은 현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동화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왜 우리의 현실을 아프게만 생각하고 또 아프게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너무나도 이 현실에 그냥 얼며 살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노래 한 곡 앞 이어듣고 우리 바로 또 써내채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곡 이 노래 듣겠습니다